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가등기, 본등기와 사회행위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1년 9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66-40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5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가등기 말소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고요. 피고는 본등기를 받은 수익자입니다.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이 채무자가 가등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등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 가등기를 이전해 주는 거죠. 딴 사람한테 그 피고한테 이전해 주고 동시에 그 이전된 가등기의 기에서 피고가 본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상태에서 그 토지를 처분해서 가져간 사람 이게 수익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상대로 채권자가 이거 채무자의 재산인데 왜 너가 가져갔냐? 그리고 사회행위 취소를 한 사건입니다. 사실 관계에 이렇습니다. 원고는 2007년에 피고가 아니고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 채권자로부터 양수로 받은 거죠. 이 채무자는 부동산 두 개가 있습니다. 일부동산과 일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2004년 3월에 매매 예약에 가등기를 합니다. 예약일은 2004년 8월 30일이 됐죠.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2007년에 지금 채권을 양수받았죠. 그러니까 그 채권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가등기 전부터 있었던 걸로 추적이 되는데 채무자가 2016년 1월 14일 날 피고 일하고 일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2월 달에 가등기를 피고 일한테 넘겨주고 그 동시에 거기에 대해 본능기도 피고 일이 합니다. 그래서 피고 일이 사실상 본능기를 가져갔죠. 또 어떻게 했냐면 2015년 9월에 피고 이하고는 부동산, 이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이전해주고 본능기를 해줍니다. 이로써 채무자의 가등기, 일부장과 이등대로 있었던 가등기 이 가등기는 모두 없어지고 피고 일과 이에 부동산 본능기만 남은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원고가 이거 사행이다. 내 채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채무자의 사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 돌려달라 이렇게 소속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가등기와 본등기가 있을 경우에 사행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언제냐. 지금 어쨌든 2004년에 채무자의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요. 채무자 명의로. 이것을 이전만 하고 본등기는 2016년, 15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등기의 사행의 원인을 가등기로 삼으면 가등기 2004년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본등기를 기준으로 하면 2015년, 2016년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사행의 여부를 판단한다. 가등기가 기준이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 판례의 내용이죠.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다르다면 본등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등기와 본등기의 경우에 가등기의 어떤 사안이니까 가등기가 됐을 때 채무초과 채무초과 상태가 있느냐 2004년에 채무초과 채무초과 상태가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다르다면 그때는 본등기를 기준으로 2015년, 2016년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또 하나는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해기실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는 재척기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얼마 이내에 사행위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2004년이 아니라 2015년, 2016년을 기준으로 재척기간을 한다. 따라서 원고 청구는 모두 다 욕을 갖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2004년 3월 가등기는 매매 완료율이 2008년, 그러니까 8월 30일이었기 때문에 10년인 2014년 8월에 되면 등기청구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됐었어요. 말소되어야 되는데 가등기를 이용을 해서 본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때는 가등기가 이미 무효인 가등기를 이용해서 본등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원인, 매매계약 기준을 원인으로 해서 사행위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채무제가 2015년, 2016년에 채무처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사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렇게 판단한 원심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결국 이 사건은 가등기 또는 본등기 시에 사행위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가등기 유용, 그러니까 무효인 가등기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상한 경우처럼 본등기 원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채무처과 상태를 인정받게 되면 사행위 인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수익자가, 이상하는 피고가 자기가 선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시식간, 시기 채무처과 상태를 언제 판단하는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기가 나오면 채무처과 상태는 쉽게 입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행위까지도 쭉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 판례는 사행위 취소에 관한 가등기 본등기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